ے 눈이 어딨는 거지? 외계인 내 시선을 남한테 노출 안 시키겠다 안녕하세요 저는 KIFKLAN에 랩을 제일 잘하는 걸 담당하고 있고요 작년 1차 같은데 참가자들 수준이 너무 낮아서 좀 이번에는 잘하는 친구들 왔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7명 빼고는 기본도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아쉽고 샌드 괜찮지? 괜찮게 작년에 되게 별로였다 그랬는데 괜찮았던 사람은 없었어요? 오답률 씨였나 그분 좀 괜찮았던 것 같고 니네 뭐하니? 자 그럼 2학년 고등래퍼들의 사이퍼대결을 시작합니다 드랍 더 비임! 비임! 와 다 앞에 나오는 것 봐 비트 시작될 때 마이크로 몰려가는 것부터가 와 역시 2학년은 되게 다르구나 여전히 랩 잘하고 있을지 궁금해 흠이 막신다면 자리에서 킬링 비어 자리 데리고 와도 쉬른도 안 쓰지 X같은 친구들이 부려내는 기믹 나는 별일 없어 아직도 급식X 거리고 있어 내가 쩌리였던 반성공 무대는 아무것도 아냐 방이 나았으니 걸리죠 거리는 놈들 전부 사라지길 바래 점점 커져가지 비트 시작될 때 저 병원은 진짜 멋있다고 생각해요 들으면 들을수록 빠져들고 자기한테 너무 열분이 났던 것 같습니다 대형제 대신 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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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야 아 아 아 아 아 와 진짜 잘한다 얘 지금 갖고도 얼굴이 있다 지금 와 찢었다 찢었다 얘가 얘가 1등인데 그냥 끝났다 끝났어 1등이야 1등 그룹으로 짜임 만들어 병재느님의 랩적인 매력에서 못 빠져나오겠어